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하는 손길들이 더해지며 사랑의 온도탑이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전라남도 역시 기업과 단체, 개인의 기부가 온정을 더하고 있습니다. 정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월 1일과 5일 전남도청광장과 여수시청 앞에서 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전남이라는 슬로건으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을 알리는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올해 전남 사랑의 온도탑 목표액은 99억 2천만 원으로 나눔 목표액의 1%에 해당하는 9,900만 원의 선금이 모일 때마다 온도가 1도씩 올라가며 100도로 올라가면 목표액인 99억 2천만 원을 달성하게 됩니다. 전남 22개 시군 전역의 기관, 단체, 기업, 개인 등 각계각층에서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져 사랑의 온도탑을 달구고 있습니다. 나눔 캠페인은 지난달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62일간 이어지며 전남은 지난달 29일 기준 614억 4천4백만 원이 모여 사랑의 온도탑 온도가 끊는 점에 반을 넘은 61.9도까지 올랐습니다. 유난히 추울 것으로 예상되는 올겨울,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2023 나눔 캠페인과 전남 사랑의 온도탑 최종 온도가 몇 도를 달성할지 주목됩니다. 북지TV 뉴스 정의현입니다. 북지TV 뉴스 정의현입니다.